네 안녕하십니까 오리엔트입니다. 오늘은 문명식스 새로운 소식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아하 5월 21일에 추가되는 마야 문명이 드디어 유튜브 계정에 퍼스트 굴룩이 올라갔겠군요. 그렇습니다. 문명식스에서는 항상 새로운 문명을 내놓을 때 퍼스트 굴룩을 내놓지요. 한국어로 가질까요? Lady Sixguys' rule of the Maya Empire established a new iron-willed dynasty. She used political savvy and ruthless warfare to bring dissenting city-states back into order. The Maya don't gain extra housing from settling adjacent to freshwater and coasts. Instead, their unique ability, Mayab, provides farms with additional housing and gold, as well as additional amenities for every luxury resource next to the city center. The Maya unique unit is the Hul'chei. This ranged unit replaces the archer and has a higher base strength. They also get extra combat strength when attacking wounded units. The Maya can build the Observatory, a unique district that replaces the campus. The Observatory boosts science production and gains adjacency bonuses from farms and plantations. Lady Sixguys' unique ability is Ish Matulahau. This boosts the strength of all units and yields near, but not owned by, the capital. It also means cities placed further from the capital receive reduced rates on all yields. Location, location, location. The key to your Maya empire will be creating a close-knit network of cities that maximizes the boosts gained by being near the capital. With a smaller area to work with, thinking ahead, with city and observatory placement will be of utmost importance. With a boosted output and science, you can use your advanced military tech to take on your enemies stuck in the past. Will the world recognize the strength you already know you possess? How will you lead the Maya in Sid Meier's Civilization VI? 네, Maya 문명에 대한 소개가 나왔고요. 얘네부터 분석을 해야죠. 여섯 하늘 여왕이 Maya 문명을 리딩한다고 합니다. 여섯 하늘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군요. 파이 없네요. 굉장히 도잡인 것 같은데 레이디 왁차닐아자우라는 사람이네요. 682년에서 741년에 통치를 했고요. 나란조의 여왕이었다고 합니다. 바이 라이 칸 칸 카카오일 도스플라스의 이 사람의 딸이라고 하고요. 나란조의 여왕으로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하 여왕인데 새로운 왕조를 건설했다고 할 정도면 상당히 강력한 정치적 능력을 보였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마야 도시들의 도스플라스와 나란조의 결혼으로 인해 권력을 획득한 것 같고요. 바테말라 쪽에 있는 게 나란조라고 하네요. 칼락몰 도스플라스 동맹에 연합을 들어가는 거네요. 대신에 나란조는 파라콜이라는 곳을 팀으로 대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보니까 정치적인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군사적인 특성을 둘 다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여섯 하늘 여왕은 기념물을 기념물을 쥐었다고 하네요. 기념물에서 보여진다고 하네요. 전사왕이라고 하는데 흔하지 않은 표현 여성의 흔하지 않은 표현으로서 전사왕으로서 보여진다고 하네요. 그 신전에 나란조는 학자들은 크와크틸리칸 가학으로 예측을 하고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추측을 하고 있고 아아아 크와크틸리우 찬차아크가 그녀의 아들로 그녀를 승계한 아들로 추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녀가 나란조에 도착한 후 5년 후에 태어났다고 하네요. 으흠 그렇군요. 상당히 재밌네요.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전사왕으로 표현이 된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드문 캐릭터입니다. 그 외에 알려진 정보는 없는데 적게 결혼동맹 두 번째 전쟁 이 두 가지 키워드인 것 같은데 결혼동맹은 정치적인 능력으로 표현이 됐네요. 주로 지도자의 능력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고요. 저도 잘 몰라요. 다른 사람도 잘 모를 거예요.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반대파 도시국가들을 무력으로 정복했다는 사실은 적혀져 있죠. 이 마야가 사실 이번엔 고증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 문명으로 보기보다는 과학 문명으로 봤고 두 번째는 정복 문명이라고 봤거든요. 그것도 되게 좁은 지역에서의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흔히 마야 하면 떠올리는 게 달력 그죠? 또 예언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언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신학 문명으로 해석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사실 신학 문명이라는 묘사는 사실 그렇게 독사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강력한 정복 문명으로서 굉장히 부자비한 산업과 학살을 자행했던 문명이거든요. 물론 처음에 마야를 연구하던 사람들은 되게 고고하고 예언을 하니까 신학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학자들이 점점 발굴을 하면서 느낀 게 아 얘네들은 얌전히 신 주절거리면서 있었던 애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변 애들을 때려잡든 아주 무서운 놈들이구나 를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증적인 부분이 대단히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야 같은 경우는 인신공양의 첫 번째 타자이기 때문에 대단히 무서운 정말 무서운 문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지텍 문명의 선조격인데 아지텍 문명이 갖고 있던 호전성이 마야문명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인식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야문명이 강에서 담수에서 여기서 눈길을 끄는 새로운 사치자원 주목을 받기 때문에 강하고 담수 그리고 해안가에서 그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히 독특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공간이라는 개념을 자연물이 아닌 시설에서 없기 때문에 개척을 할 때 꼭 강에 도시를 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도시를 필 때 조금 더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게임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보너스 자원일거에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독특한 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다 사치자원 아 사치자원이 아니라 그 주거공간을 위해서 무조건 방 옆에 도시를 펴뜯었죠. 그죠? 그 개념을 일단 깬다는 점에서 참신함을 위해서 새로운 컨셉을 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농장에서 주거를 1.5를 받죠. 그죠? 1.5 하우싱 보이시죠? 그리고 추가해 골드를 받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반은 수만의 건설자를 빠르게 뽑아줘야만 도시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골드를 받는다는 점에서 농장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올려줍니다. 왜 그러냐면 파일에서 골드를 직접적으로 얻는 보너스는요 상당히 큰 편이에요. 정말 큽니다. 일단 턴골드를 초반부터 빠르게 하치자원급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라서 인구만 늘려도 골드가 늘어나는 문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골드로 골드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통 전쟁이죠. 그리고 이렇게 추가해 주거공간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농장 세 개를 짓고 나서부터는 다른 문명에 비해서 주거공간이 굉장히 널널한 문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농장 세 개만 지어도 주거공간 4.5에 재배지 하나 더 지으면 0.5 합쳐져서 아 그렇죠. 기본적인 주거공간이 다른 문명보다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은 초반에 건설자를 위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문명이고 그만큼 빠르게 정차를 할 수 없는 문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자를 얼마나 많이 뽑냐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야를 할 때는 다산제의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높은 문명의 특징상 쾌적도가 부족하기 마련인데 그거를 해결해주는 특성이 사치자원이 도시부에 인접하면 추가해 아멘티 그러니까 쾌적도를 준다는 개념으로 잡아주게 되는 거죠. 특히 이 경우에는 럭셔리가 저번에 사치자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거든요. 사치자원을 판매를 해서 또 골드를 벌어들인 거죠. 사치자원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무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쾌적도를 1 내지는 2까지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머물면 되는데 초반에 1의 쾌적도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건 사치자원을 중반까지는 전부 파라제께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은 골드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유연한 운명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유 유닛이라고 볼 수 있죠. 훌체라고 하는 훌체라는 유닛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 아틀라틀 투척병이에요.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자벨린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쏘는 겁니다. 석궁 비싼 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운명 5에서 나왔던 궁소를 대체하는 아틀라틀 투척병의 아틀라틀이에요. 고구 이름이 아틀라틀이고 그걸 들고 다니는 사람이 하면 훌체로겠죠. 아틀라틀 맞네요. 사거리가 2고요. 전투력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3이 높네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유닛을 대상으로 5의 전투력을 추가를 얻고요. 근데 왜 38이냐 나중에 나오겠지만 수도 옆에 붙은 곳이라서 그래요. 네 그리고 아주 강력한 공수닉과 더불어 숙소지구인 캠퍼스를 대체하는 천문대가 있네요. 이건 마야 피라미드죠. 그러니까 치체니사 같은 대단히 큰 마야인들의 피라미드는 천문을 하던 공간 그러니까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제사도 지내고 여러가지 일도 했겠지만 아하 캠퍼스를 대체하는군요. 관직서 내지는 천문대예요. 이 천문대는 대단히 재밌는게 인구로부터 뭔가 보너스를 받는지 대배지로부터는 과학을 그리고 농장으로부터는 0.5의 과학을 받네요. 아하 농장 두개를 지으면 1과학을 대배지는 하나만 있어도 2과학을 받네요. 이걸 보면 알 수 있겠듯이 마야는 초반에 부스트를 굉장히 많이 받는 운명입니다. 대신에 산으로부터 인접보스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직으로부터 인접보스를 받고 지열과 정글로부터 인접보스를 못 받네요. 으흠 그렇군요. 캠퍼스라는게 생물자원으로부터 수가의 과학력을 받는 개념이면 관직서는 생물자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의 움직임을 보며 달력을 만들었던 그들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하늘과 관련한 천문대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왜 재배지랑 농장이냐 재배지랑 농장에 필요한건 역시 달력이죠. 달력이라는거는 어떤 말이냐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주기적으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날짜로 기록한게 달력이에요. 대단히 높은 과학기술력을 요구하고요. 상당히 실용적입니다. 우리는 달력 없이 못살아요. 그죠? 그 달력을 최초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중에 한 명은 마야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거죠. 농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농업이 발달함에 따라 과학 역시 같이 발달을 하게 되는거죠. 그런 개념 아닐까요? 사빈접 보너스를 만들기 대단히 편해요. 개배제만 있으면 쉽고요. 정부지구 있으면 인접만 되고 농장 두개만 만들어도 사빈접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비수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농장에서 인접보스를 판단하는게 상당히 번거로울수도 있어요. 왜냐면 후반에 농장을 짓는다는건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는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야는 농장을 지을 수 밖에 없구요. 골드가 또 농장에서 추가되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선택일수도 있어요. 골드와 과학을 동시에 식량도 동시에 챙기는거죠. 일꾼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리앙을 뽑은걸 보여주는데 일꾼을 최대한 많이 뽑아서 골드를 얻는다. 식량을 얻는다. 주거를 얻는다. 인구를 얻는다. 과학을 얻는다. 이런식으로 시너지를 내려는 것 같아요. 물론 현실은 너프되지 않은 그걸 전제로 한 핑갈라가 우이겠지만 좋아요. 캠퍼스가 있네요. 공수도 있네요. 그리고 주거공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후반에 농장으로부터 골드를 추가로 얻네요. 사치자원도 팔아재킬 수 있을만큼 충만한 쾌적도 나오겠네요. 그죠? 뒤에 자원이 또 보이네요. 여긴 옥수수야. 확실히 이건 보리같아보이는데 그죠? 보리같아보이죠? 그러면 지금 추가되는 쌀 밀 외에 식량자원이 옥수수하고 보리로 확인이 되는데 근데 이건 보너스자원이고 이건 사치자원처럼 보이는데 보라색인걸 보면 보리가 아닐수도 있어요. 눈자원 나무에서 나오는건데 아 꿀이네 네 꿀자원이네요. 꿀은 그러면 야영지인가? 모르겠네. 식량을 주는 야영지 자원인가? 네. 아무튼 자원이 확인이 됐고요. 오 이슈마 툴라하우 왜 나는 익스무딸 아하우라고 보이지? 발음이 어떻게 읽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게 마야인들의 호전성을 대표하는 특성이라고 저는 봐요. 수도가 아닌 여섯 타일 내에 도시에서는 수도 여섯 타일 내에 도시에서는 모든 산출의 10%를 추가로 봤고요. 그렇지 않은 도시에서는 15%의 산출을 감소당합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중심으로 다닥다닥 도시를 피는 게 대단히 유리하고 높은 인구 밀도를 보이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확장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소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고요. 마야라는 변두리 내에서는 상당히 번영을 했지만 바깥으로는 나가지 못했던 마야문명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전투력을 획득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수도 내 여섯 타일 내에서 전투력을 획득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 수도 내 여섯 타일 내는 무조건 정복을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나중에 전략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역사적으로 마야는 그 마야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주변을 전부 정복을 했던 상당히 강력했던 제국입니다. 좁아 터졌죠.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럼 뭐했느냐? 바로 인신공양을 하고 식인을 합니다. 나중에 가면 아즈텍이 인신공양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높은 인구 밀도 인구는 많은데 사람의 목숨이 경시되는 거죠. 식량 자원은 부족하고 그리고 이게 일종의 정치 문화 그리고 종교적인 행사가 돼서 그 사람을 계속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럼 스타트를 했던 데가 마야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애초에 마야라는 공간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소지는 한정되어 있고 사람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나온 마야 여왕이 여섯 하늘이다. 문명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This boosts the strength of all units and yields near, but not owned by, the Capitol. It also means cities placed further from the Capitol receive reduced rates on all yields. Location, location, location The key to your Maya Empire will be creating a close-knit network of cities that maximizes the boosts gained by being near the Capitol. With a smaller area to work with, 아 이거 자막이 없구나 아까 봤으니까 상관없겠죠 문명6 세 번째 확장팩을 쪼개서 내는 DL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5월, 7월, 9월, 11월, 3월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사실상 1년에 걸쳐서 확장팩을 쪼개서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문명7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걸리겠죠? 좋아요 이제 마야에 대한 전략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역사적인 고증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마야인들의 특징인 좋은 지역에서 정복하는 것을 잘 표현했고요 무엇보다 신학 문명이 아닌 활발한 정복을 토대로 한 과학 문명으로 포지션을 잡았다는 게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전작과 비교를 했을 때 과학 문명이라는 특징은 잘 살려놨고요 또 도시국과 팔렌케를 대체하는 만큼 팔렌케의 특징인 캠퍼스와 식량을 문명하게 섞여서 농장과 캠퍼스 인접 보너스를 합쳐놨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궁수를 대체하기 때문에 수반의 정복 전쟁을 하기 대단히 편하고요 주공간을 감수나 해수에서 확보하지 않는 대신에 농장에서 얻는다는 독특한 메커니즘 때문에 도시를 계획을 할 때 상당히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첫 공개에서 보여주듯이 이렇게 육각형에 걸쳐서 7개의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면은 추가에 콜로세움이라든가 개베바르칼이라든가 여러가지 불가사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쾌속도를 유지하기도 상당히 편하겠죠 그리고 마그너스를 쓰기도 편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좀 비틀어 봤거든요 음 어떻게 쓰는 거냐면 개척자를 꼭 담수에 필 필요가 없다는 거는 개척자를 움직여서 좋은 타일을 찾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다른 문명에 가까이 도시를 펴가지고 수도가 여섯 타일 내에 낑겨져 있을 만큼 가까이 도시를 펴버리면 전쟁을 할 때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음 전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알바길을 해버려서 궁수를 최우선으로 뽑고 데스매치를 하는 거야 옆나라랑 너가 죽나 내가 죽나 싸움을 하는 거지 그렇게 옆나라가 만든 개척자와 특수지구를 먹고 또 캠퍼스 인접 보너스는 재배지우나 농장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거든 만들기가 그치? 그러니까 약간 마야의 역사를 고증하는 거지 얘네들이 원래 이주민들이 마야 지역에 정착을 해서 마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과 치열한 전쟁을 통해 마야 제국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좁았어요 되게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그 점을 잘 살리는 거지 특히 마야인들의 인신공양은 옆 부족을 점령하고 걔들의 리더나 아니면 전사들을 다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컨셉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걷고 있는 수단이 많죠 첫 번째는 궁수 궁수는 원래 극초반 전쟁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거리 전투력이 높고 종특으로 보정을 받는 데다가 상처입은 유닛을 대상으로 전투력을 또 걷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함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버진 루즈벨트보다 더 하네요 확실히 전투력이 있어서는 강할 것 같아요 궁수를 통해서 정복을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메리트라서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궁수로 업그레이드를 할 돈이거든요 어디서 얻냐 턴골드를 농장에서 얻고 그렇게 나오는 턴골드를 파는 겁니다 턴골드랑 턴골드를 바꾸는 거죠 내가 턴골드 이만큼 줄게 현금 줘 그리고 전쟁을 거는 거야 그러면 턴골드는 그대로 회수를 하고 골드만 가져오는 거지 그 골드로 투석병사하고 궁수를 사는 거지 업그레이드를 하고 사치자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야영지 사치자원이 있다 야영지를 개발을 하죠 턴골드를 얻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해 골드를 사치자원을 팔아서 벌 수 있고요 또 얘는 궁수를 최소한으로 올리는 문명이기 때문에 아르티미스 신전과의 시너지가 있을 거라 목축 궁수를 먼저 가는 게 궁룰 같아요 그 다음에 아마 문자 그 다음에 재배제겠지 음...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연 문명을 잡아먹고 트는 거죠 모르죠 여기에 사실 다른 문명의 수도가 있었는데 잡아먹고 이름 바꿨을지 누가 알아 네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봅니다 물론 실제로 전략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해봐야 알겠죠 여기 캠퍼스를 지워놓고 3캠퍼스 만들었네요 상당히 높은 광학력을 보여주겠네요 그죠? 근데 사실 재배제 아니면은 캠퍼스의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 반값이라는 점에서 이제 히파티아를 경쟁하는 촛같은 문명이 하나 더 생겼다는 점에서는 짜증이 나네요 !か 에다가 얘는 농장 인접 버스ора서 초반부터 광학력이 굉장히 높을거고 쳐들어가기이도 빡세 투도 6타일에 굉장히 피곤한 전투로 보너스를 받는 문명이라서 마야를 쳐들어갈 땐 전투로 9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전투로 9라니 신나이도 해서 네 좋습니다 마야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하구요 다음 문명은 이제 그란 콜롬비아가 될 건데 음 그 초반에 확실하게 강하다는 점에서는 멀티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문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 멀티에서 요새는 확장을 무조건 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진 쪽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유리할 텐데 패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싱글보다는 멀티에서는 더 기피 되는 대상일 것 같구요 그리고 마야는 쳐들어가기가 좀 빡세 그런 문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만인들을 상대하기 쉽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하기 쉬울 거고 농장만 지으면 이제 주공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문명이에요 특히 캠퍼스 인접보너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과 그죠? 그리고 캠퍼스가 반복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과학력이 높고 국방력이 강하다는 점에서는 초보에게 가장 먼저 추천할 수 있는 문명이라고 할 만하네요 특성이 단순해요 심플합니다 그리고 강해요 5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만큼의 다지나능한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문화는 문화 생산이면 생산 골드면 골드 신앙이면 신앙 문화승리, 과학승리, 정복승리 다 좋은 그런 문명은 아니에요 근데 초반은 엄청나게 강해서 옛날 로마 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로마는 검사가 여러모로 힘들어진 상황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마야 같은 경우는 로마의 과학버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원거리랑 과학버전 그런 점에서는 전체적인 성능으로 봤을 땐 B급에서 A급 정도 그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마야 문명이 공개가 되었구요 다음 문명은 제가 좋아하는 시몬 볼리바르의 그랑콜롬비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납득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설명을 할게요 제가 공인합니다 그랑콜롬비아는 나올 만합니다 네 여기서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저만 믿으시면 돼요 그죠? 제가 얘기했죠? 3장팩 나올 거다 근데 3장팩이 아니라 BAC로 쪼개져서 나올 거다 맞았죠? 그죠?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3월부터 곧 나올 거다 곧 나올 건데 언제가 될지 모른다 5월 중순쯤 될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나왔죠? 그죠? 제가 가장 먼저 예측을 했죠 가장 먼저 맞췄죠 그죠? 그리고 문명은 아마도 마야랑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문명 5에는 나왔지만 문명 6에는 잘렸던 메이저 문명들이 나올 거다 맞았죠? 마야 나오죠? 에티오피아 나오죠 그죠? 앞으로 나올 일은 나올 문명을 기다리는 건 비잔티움 포르투갈 등등 밖에 없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인구를 바탕으로 플레이를 한다는 점에서는 핑갈라와 조합을 해서 문화력을 올린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야문명의 전략적인 특성은 아마 재배지를 얼마나 빠르게 건설을 하느냐와 옆에 있는 도시국가라던가 문명이라던가 가까운 동네를 얼마나 빠르게 조질 수 있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야만인을 상대로 대단히 강력하기 때문에 궁술이라던가 충동기술이라던가 하는 야만인을 처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레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는 상당히 어... 괜찮은 밸런스인 것 같아요 그렇게 OP 같지도 않고 다만 재배지가 캠퍼스의 인접보스를 2시기나 주기 때문에 올리브 3개 이런 스타트에서 시작하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 문명이네요 캠퍼스가 문자에서 나올지 아니면은 달력에서 나올지 역법에서 나올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